안녕하세요. UTM 소프트웨어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CPU 아키텍처가 무엇이고, 버추얼 머신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ARM 아키텍처의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컴퓨터의 UTM을 이용해서 버추얼 머신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M1 백북과 같이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CPU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면 화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CPU 아키텍처에는 크게 두 가지 큰 디자인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리스크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크인데요. 여기서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의 약어이고, 시스크는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의 약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요약해보면 간단하게 리스크는 CPU가 수행하는 명령어의 길이를 일정 크기로 정형화시켜서 파이프라인 구성에도 용이해 CPU가 시스크에 비해 좀 더 작은 사이클로 더 많은 명령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크는 다양한 길이를 가진 다양한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리스크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CPU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의 CPU들은 둘 중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더라도 다른 한쪽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단점을 보완해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CPU가 리스크와 시스크 중 정확히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습을 위해 단순화하면 인텔 계열의 CPU는 AMD64, 즉 시스크 디자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애플 실리콘 CPU는 ARM64, 즉 Advanced Risk 머신의 약어로 리스크 디자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버추얼 머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화면 왼쪽에 위치한 사진을 보시면 호스트 하드웨어와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오고 그 위에 버추얼 머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호스트 OS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우 O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스트 하드웨어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는 버추얼 박스나 VM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생성된 버추얼 머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할당해주는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배우실 수 있는 컨테이너라는 개념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는 각각의 버추얼 머신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O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버추얼 박스, VM웨어 등등 이 버추얼 머신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현재 이러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 구동해보면 애플 컴퓨터에 있는 로제타라는 트랜스레이터로 AMD60 아키텍처의 머신랭기지들을 애플 실리콘 칩의 ARM64 아키텍처의 머신랭기지로 번역하여 구동이 되어서 좀 느리거나 혹은 버추얼 박스같이 ARM 아키텍처의 애플 실리콘 칩을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아마 ARM 아키텍처의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현재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버추얼 머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로제타라는 머신랭기지 트랜스레이터 없이 애플 실리콘 칩 위에서 네이티브로 구동이 되면서 버추얼 머신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UT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와 동시에 이 UTM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컴퓨터에 이 오브트 데스크탑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UTM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UTM을 치시면 가장 상단에 UTM 버추얼 머신 포맥 이라는 링크가 있는데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UTM은 프리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utm.dmg 파일이 다운로드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UTM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UTM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해석해 보면 UTM은 애플의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ARM64 운영체제를 애플 실리콘에서 거의 네이티브 속도로 실행한다 라고 쓰여있는 걸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tm.dmg 파일이 다운로드 되시면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집어넣고 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다 다운로드 되셔서 이렇게 여실 수 있으시면 여기서부터 UTM 설치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그 버츄얼 머신을 실행시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리눅스 버츄얼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분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애플 실리콘 자체가 아마 기택시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우분투 예를 들어서 그냥 우분투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구글에서 구글에서 우분투 암을 치시면 이렇게 최상단의 우분투4 암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우분투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파인더로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이름을 확인해보시면 우분투 최신 버전 라이브 서버 암64라고 돼 있는 게 저희가 정확히 다운 잘 다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RM이 AMD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인텔 아키텍처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으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 이것까지 확인이 되셔서 정확히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분투 배포판을 이용해서 리눅스 버추얼 머신을 만들 준비가 되신 거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근데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저는 이미 실행한 리눅스 버추얼 머신을 이미 깔아놓고 실행해놓은 상태라서 이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후에 저희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버추얼 라이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리눅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리눅스를 누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트 IOS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IOS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브라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다운받은 오븐트 그 ARM 버전 IOS 파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넥스트 누르시고 네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만들면 그 버추얼 머신이 사용할 어떤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 돌아갈 때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저희가 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디폴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4GB로 근데 또 재량껏 줄이셔도 됩니다. 늘려도 되고 근데 만약에 또 너무 늘리면은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너무 내리면은 그 버추얼 머신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뭐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디폴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인데 그 이거는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면은 이제 버추얼 머신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도 불러올 텐데 그 저장될 때 얼마만큼의 저장 공간을 그 버추얼 머신에게 할당해 줄 거냐를 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와 같이 이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운받아서 다양한 일을 처리하시지 않을 거라면 굳이 64GB의 저장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없고요. 32GB면은 충분하실 겁니다. 쉐어드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유할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섹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을 딱 정리해 준 표인데요. 이거 한번 저희가 선택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네임은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르치고 있는 이 네임을 설정하는 건데 저는 일단 오븐투로 네임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세이브로 누르고요. 네. 일단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추얼 머신의 화살표 모양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버추얼 머신 창이 뜨는데요. 지금 이게 버추얼 머신이 부팅되는 과정이고 여기서 인스톨 우븐투 서버로 돼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잠깐의 프로세싱이 있은 후에 이렇게 우븐투 초기 설정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븐투를 설치하기 위해 다소 상세한 초기 설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그냥 디폴트 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잉글리쉬를 누르시고 컨티뉴 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임이나 서버 네임 유서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시는 이름 쓰시면 되는데 패스워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븐투를 로그인 할 때 쓰이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이것도 그냥 디폴트 아무것도 설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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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 설치한 후에도 나중에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들도 나중에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인스톨하는 과정이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븐투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 하단에 캔슬 업데이트 앤 리부트 가 이렇게 리부트 나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리부트 나우를 선택해서 엔터를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상단 오른쪽에 있는 CD 모양을 눌러서 저희가 인스톨한 그 우븐투 서버 이미지 파일을 이젝트 시켜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젝트를 시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 우븐투 버추얼 버신을 구동할 때 초기 설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tm이 올라와 있는 우븐투 서버 이미지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구동하는 건데 이건 utm 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젝트를 시켜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벌추얼 머신이 리스타트 되는데 이거는 OK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재부팅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우븐투 버추얼 머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븐투 로그인에서는 저희가 초기 설정 때 썼던 그 유저 네임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초기 설정 때 설정했던 그 패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정확히 치시면 이렇게 배시셀이 실행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시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명령어드를 몇 가지 쳐보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분투 버추얼 머신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아닌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sudo apt install task3 라는 명령어를 치시고요. 비밀번호를 치시고 yes를 누르시고 y를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 다음으로 수도 task3 install 부분투 데스크탑 이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진 구분투 데스크탑 다운로드 다운로드 오고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밑에 나온 쉘 스크립트 에다가 sudo 리부트 라는 명령어를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다시 이제 리부트가 되면서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진 오븐트 데스크탑 이 부트가 될 겁니다. 네 드디어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컴퓨터에서 UTM 앱을 이용해 버추얼 머신의 우븐트 데스크탑 운용체제를 설치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클릭하셔서 아까 초기 설정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구동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실 때에는 X버튼을 눌러서 OK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안되고 강제로 이렇게 VM을 끄시면 안되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파워 어플을 시킨 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파워 어플을 시킨 다음에 X버튼을 눌러서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올 때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영상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